지금쯤 연안제전을 시작하겠습니다. 우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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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오랜만에 취업 공부 끝나고 바로 이제 체전을 했는데 확실히 날씨도 좋고 이제 다들 단합해가지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복학해가지고 오랜만에 해보니까 후배들이랑 해도 좀 더 재밌는 것 같고. 저희가 오늘 축구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겼는데 이기는 감이 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도 저는 수비하면서 그래도 한 두 골 정도 막은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만족스럽고요. 뭐 진 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. 아무래도 개주죠. 중간까지는 압도적으로 갔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넘어져가지고 다시 따라잡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다들 너무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신나게 저희도 즐기면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. 학생회가 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연합대학교 총학생회 피우다 잘 부탁드립니다. 연합대학교 화이팅! 연합대학교 화이팅! 연합대학교 화이팅! 연합대학교 화이팅! 연합대학교 화이팅!